오늘 드디어 우리 옴 뮤직 엠티 갓날입니다. 소리도입니다. 여러분, 가서 뭐 할 계획이신 거죠? 먹고 자면 안 되겠다. 먹고 먹어요. 저녁은 지 얼마 안 돼서 졸리네요. 주연 씨, 오늘 의상을 보니까 약간 핑크핑크 하신대요? 이거 인싸죠? 이거 바삭 핑크에다가 뽀똥 보면서 핫핑크해요. 뽀똥 타세요? 네? 뽀똥 타세요? 아, 이거 어차피 타민아. 오케이, 그럼 뵙어요. 세빈 씨, 여기 한 번만 봐주실래요? 고맙습니다. 편집할게요. 우리는 입시분들은 온 뮤직, 우리는 온 뮤직. 온 뮤직. 온 뮤직. 하나, 둘, 셋. 대면으로 고고시. 온 뮤직. 여러분, 도착했습니다. 저도 찍어주세요. 우리 여긴가봐요, 집이 되게 좋은데? 소개부탁 드릴게요. 두구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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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와아! 여러분! 진정해! 와아! 온 뮤직!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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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쁜데?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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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깨끗해! 광고대! 광고대 있어 광고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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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펜션입니다. 대부도의 한 펜션. 여기에 펜션들이 되게 많이 물어 있어요. 광고대! 광고대! 여기만 없어. 여기만 없어. 그냥 아줌마 얼굴 안 날으니까. 왜 찍는 거야? 하나 둘 셋! 네? 네? 랄랄랄랄랄라 온 뮤직 블래디 라이퍼 멀이 마지막 마지막 온 뮤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